다음은 스윙의 시작! 샷! 좋은데요? 샷! 트윙이 시작! 트윙이 시작! 트윙이 시작! 트윙이 시작! 트윙이 시작! 소리가 되게 좋아서 그리고 타고감도 되게 부드러운 편이라 마음에 딱 드는 거죠 트윙이 시작! 트윙이 시작! 이렇게 스윙이 되고 딱딱한 잔디나 부드러운 잔디에서도 시원하게 스윙이 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거리 정확성이 좋고 편차가 들어간 것 같아서 이거면 더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 부분이 조금 커져서 치기 편한 느낌이고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자! 감사합니다! 첫 번째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